노래로 말해요 입니다. 노래로 말해요. 맞아요. 쉽게 말하면. 저희가 지금부터 노래 제목과 제시어를 드릴 건데요. 한 분은 제시어를 노래 멜로디에 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팀 한 분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기차가 가고 있어. 바퀴벌레 나오는 기차. 설국에서 한 남자가. 한 남자가. 설국에서 한 남자가. 요새 게임이 좋아. 나 게임하러 갔잖아요. 자 어느 팀부터? 그럼 내가 먼저 해볼게. 예스 예스 예스. 그냥 인물 가지 말자. 인물 다 똑같이 생겼어. 그냥 하란 대로 해. 그냥 하란 대로 하라고. 노래를 불러야 돼? 오마이갓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해. 그럼 들어가 들어가. 알아봐 줄게 우리가 다. 우리는 눈만 봐도 알아. 시작. 바꿔 바꿔 바꿔. 바꿔 바꿔. 바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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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걸로 노래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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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아니 이건 왜. 예를 들면 제시 봐봐. 훈민정은 만들었지. 옛날 조선시대에서.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면 돼요. 제시 제시. 이거 아는 노래야? 오빠 언니 보지 마. 시작. 입으로 하면 안 돼. 뭐야 이거. 아이쉬 타임. 아이쉬 타임. 뭐야. 아이쉬 타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니야. 너 투두 노래 알아? 일관문에. 멀리서 널 보았을 때. 다른 길로 가. 여기 못 봤고. 우우우우우. 우우우우. 여기. 여기 못 봤고. 우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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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랑케슈타임이.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그건 프랑케슈타임이고. 아니 그래. 아니 그래. 여기. 못 봤고. 우우우우. 우우우. 아 진짜 나 이 게임하고 싶었는데. 와. 미주야 가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시작. 하나 둘 셋. 아 이것도 비슷한 견이다. 빙파니. 빙파니에. 빙파니에. 나 홀로 있었지. 자이언티. 나 홀로 있었지. 자이언티. 야간 대격. 야간 대격. 야. 오케이 오케이. 빅빠디에! 빅빠디에! 이거 하자! 아 몰라! 어머 어머 어머! 저거 패스! 아니야! 그 패스가 없어! 이 노래 뭐지? 이 노래 뭐지? 음악을! 음악을 좋아해! 음악을 다 좋아해! 음악의 어머니! 음악의 어머니! 박정현님? 이겨내!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 윤정신 님의 존닛! 외국인! 모짜르트! 모짜르트! 미쳤어! 이걸 어떻게 하셨어? 음악의 아버지라고? 야! 아 이 노래 몰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그거다! 우리 이거 맨날 부르잖아! 어 맞아 맞아! 몸이! 몸이 그렇게 구겨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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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대로 들어가? 저런 대로 들어가냐? 저런 대로 구겨지냐? 저런 대로 들어가? 저런 대로 들어가? 통 아저씨? 통 아저씨 10cm? 통 아저씨 10cm 벚꽃 엔딩? 아닙니다! 스테이크의 무친. 봄이 봄이? 공청이들아. 아니야. 자, 끝!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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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재가 너무 잘 맞췄나 근데. 아, 너무 좋냐? 멍청이들아! 아니야! 갈게요! 좋아요, 갑시다! 너무 어렵다. 고추가 들어갔어. 고추가 들어갈 제시가 제일 좋아하는 명인데. 비태양을 피하는 방법, 라면! 라면 땡! 제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후루루루룩. 아, 잡채! 그렇지, 근데 그게 밥이야. 어, 밥? 응? 잡채데? 어, 잡채데 라이스가 들어갔어. 잡채밥! 잡채밥! 그렇지! 고추 잡고밥! 고추 잡고밥! 아니, 왜 이렇게 밥? 고추 잡고밥이라니. 야, 고추를 잡고 밥이라니. 전주야. 전주야. 고추 잡채밥! 고추 잡채밥. 토크가 너무 매워. 여러분, 느낌으로. 느낌으로. 독자하지 마. 영화, 영화. 영화, 영화. 오케이, 갈게요. 어, 어! 어, 왜 어렵다. 다리 떠는 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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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 이야기야. 감옥에서 딸을. 감옥에서 딸을 키워자. 7번방의 기적. 후. 기적이 아닙니다. 7번방의 선발. 오케이. 재밌어. 감옥 이야기야. 군대에서 구했어. 군대에서 구했어. 내 친구를. 군대에서 구했어. 군대에서 구했어. 군대에서. 군대에서. 뭔데. 아, 뭔데. 뭐지? 야, 뭔데. 그 쯤 뭔데. 아, 아! 모아, 모아. 넘버 원. 넘버 원. 넘버 원. 넘버 원. 넘버 원. 우리 모아, 우리 모아. 우리 모아. 우리 올림픽 올림픽. 특히 점프 점프 점프. 기완의 표. 특히 점프 점프 점프. 노래를 모르겠네. 영화를 확실히 알겠어. 소민아. 노래가 뭐야. 스키 점프 점프. 런 투 유. 런 투 유. DJ 런 투 유. 아니야. 스키 점프. 아니. 스키 점프 점프. 엘리베이터 안에서. 박진영 엘리베이터. 오케이. 오케이. 이번 힌트를 걸고 진행할 게임은. 페이스로 말해요. 오케이. 오빠 우리 춤 춘다고요 갑자기? 자 문제를 낼 팀원 한 번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다가 제가 제시어를 보여드리면 그 제시어를 춤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춤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말은 둠칫 두둠칫 밖에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실정. 근데 여기 우리 다 춤 잘 추는 친구들이니까 우리 서민이도 그렇고. 아 서민이도 그 1년 정도 한 8개월 정도 연습생 시절을 좀 거쳤었어요. 아 맞아. 아 언니 나보다 오래 했어. 아 아니야. 나 딱 한 6개월. 아니 앨범 준비를 하긴 했어 하다가. 그 프로듀서 분이 일본으로 날르셔가지고. 날르셔가지고. 아 일본 출장까지. 어 돌아오지 않으셨어. 급한 일이. 급한 일이 있으셨대. 급한 일이. 급한 일이 있으셨대.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자 그럼 우리 아이키 갈게요 아이키. 아이키. 예. 근데 진짜 어려워. 헤이 헤이. 기대 기대. 음악 댄서. 자 일단 갑니다 음악. 레츠고 레츠고. 이미 멋있어. 오오오오오오오. inaudible. 예. Bon이. Julia. 느낌 봐 느낌 봐. 다른 노래 바꿔줄게요. 네. 아 참나. 느낌 봐. 느낌 봐. 다른 노래 바꿔줄게요. 네. 아 참나. 아 참나. 아 참나. 지금 흥 물러. 음악을 꺼. 너는 왜 하는 거야. 내가 설명을 잘해야 되잖아, 선명. 이미지 얼굴 줬어. 뭐야, 뭐야. 두둠치, 두둠치. 뭐야, 뭐야. 두둠치, 두둠치. 큰 파도? 작은 파도? 당도 없는 불구경하듯 한다. 오빠 나이가 있으니까. 야, 노래 못 해. 너무 멋있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제시, 고고. 제시 섹시할 것 같아. 로즈 알지? 그냥 느낌만 가면 돼. 내가 노래 제목들 잘 몰라. 그러면 위험한 거 아니야? 있지, 있지, 있지. 나 이런 거 못 해. 나 이런 거 못 해. 나 이런 거 못 해. 창피해. 아니, 챔피언트 왜 나간 거야. 아니, 나 이런 거 알지 몰랐는데. 아니, 챔피언트 왜 나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술 마셨어. 술 한 잔. 한 잔만 줘. 술 한 잔만. 소주 한 잔. 소주 한 잔. 잘하네. 노래 제목이야, 노래 제목. 춤 안 춰, 춤 안 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뭔 말이에요? 가수예요? 지금 뭐 춤추는. 저 춤이야 뭐야? 멋있다. 음악 좀 기워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근데 엉덩이 멈추지 않아. 스토이 게임은 지금. 힘들어. 어, 나 단수 끌어야 되겠어. 자, 끝 끝. 시간, 시간 끝. 땡땡땡. 이게 어렵다.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요? 엘이다, 엘이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지, 우리는. 아, 진짜 재미없어. 기회를 안 줘, 진짜. 아니, 뭘 기회를 안 줘. 나보다 많이 했어. 아, 노래 너무 신난다. 헤헤. 아, 좀 옛날 거 틀어요, 옛날 거. 소민이 옛날 거에 잘 놀아요. 맞춰주세요. 네. 오, 예아. 아, 눈빛이 안 한 거 봐. 오, 예아. 아, 눈빛이 안 한 거 봐. 눈빛이 안 한 거 봐. 아이고. 야, 이미 좀 알아, 저기. 이미 좀. 야, 이미 좀 알아, 저기. 이미 좀. 어차피 있어. 여기 밖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무슨 댄스. 잘한다, 잘한다. 직업입니다, 직업. 직업, 직업 오케이. 직업 오케이. 소바라, 그렇지. 바텐더. 오케이. 우리 다 맞추지. 야, 이건 너무 찐다, 이거는. 우리가 어려운 거 지금. 이미지야. 어, 뭐야? 이거 뭐야? 그냥 보시고. 요리가, 요리가. 오케이. 야,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쉬운 거 좋다. 넌 뭐 해? 그럼 내 법을. 야, 미그를. 뭐 하는 거야, 이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뭐하고 쳐라? 야, 같이. 쇠신사, 쇠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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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맞춰, 다 맞춰. 아, 아. 골프. 야구 선수. 다. 아, 컨스트럭션. 컨스트럭션 워크. 이거 뭐라고 하냐? 둥치, 둥치. 조각. 둥치, 둥치. 조각가, 조각가. 나무꾼, 나무꾼.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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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거 직업이야? 댄서, 댄서. 이거 뭐야, 이거? 관련된 거야, 뭐야? 어, 맞아, 맞아. 복수. 조각가. 정답. 자, 시간 오바. 네 문제 성공. 정답은 쉬워. 아니, 어땠까 안 맞췄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야, 너 왜 이렇게 잘해? 쉽게 가, 쉽게. 쉽게. 신난다, 신난다. 노재 가자, 노재 가자. 노재, 레츠 고. 와, 노재다. 지갑 주세요. 야, 노재다, 노재다. 노재, 노재. 야, 맞추고 싶다. 아, 멋스러워. 자, 진다. 와. 이야, 멋있다. 이쁘다. 달하다, 달라. 1, 2, 3, 4. 오! 오! 하! 하! 어, 뭐지, 뭐지 뭐지? 마술사 마술사! 오, 예. 오, 오. 그게 자가 그. 자, 하! 뭐야, 뭐야? 아, 세일러! 이거 뭐라고 하는 거? 스케팅! 아니, 스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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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세일러! 주여하는데! 이거 뭐라고 하는 거? 맞아요? 세일러? 오케이. 스쿠버! 스쿠버 다이버! 스쿠버 다이버! 스쿠버 다이버! 행여, 행여! 어, 뭐였어? 미용사! 미용사! 미용사 있어! 미용사 있어! 오, 신나 신나! 오, 예! 오케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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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 라이트! 실어줘! 두 자료! 오케이! 오, 예! 오, 예! 렛츠고, 베이베! 아싸! 빨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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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베이베! 끝, 끝, 끝! 오, 예!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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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쳐!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거잖아! 트러블 메이커!